단백질 단백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My Rock I'm my good D 여러분들 보충제제 말씀드릴건데 연차적으로 단백질 보충제제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버트레이닝 보충제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백질!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로써 아주 많은 아미노산의 연결체입니다. 아미노산은 수십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BCAA가 브런치드 아미노아시드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분쇄사슬 아미노산인데 그리고 빼고도 필수아미노산 준아미노산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아미노산들이 합성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거에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인데 포도당도 최종 단위가 아니에요 최종 분해 단위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포도당들이 모여서 포도당들이 나중에 에너지로 쓰이게 되면 나중에 이산화탄소나 ATP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최종이 아니고 그냥 단백질을 구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합성이 되게 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소화기간을 통해서 최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이런식으로 다 분류가 되죠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 WPC가 있습니다 농축유청 단백인데 농축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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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인데 치즈에서 분리를 합니다 치즈에서 치즈를 분리하다 보면 그 위에 맑은 액체 성분이 나와요 아래보면 유청정리가 나와있죠 치즈를 만들 때에 치즈가 고체가 되버리면서 맑은 액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청이에요 유청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 대개 단백질 함량은요 80% 85%고요 유청에서 95%를 떼는 거예요 유청은 좀 단거겠죠 유청을 95%이상 제거하고요 가격은 대체로 낮아요 가수분해를 여러 번 하지 않고 단수롭게 하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쌀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WPI는 분리유청 단백질이라 해서 말그대로 유청을 많이 분리한 거예요 WPC에서 WPC에서 유청을 95%를 제거했지만 나머지 5%가 있잖아요 그 5%를 한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씻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이스카트 3사 같은 거 했을 때 씻었을 때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 씻을수록 쌀뜨물이 안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WPC 같은 것은 2번 정도 닦았다 보시면 되는데 WPI는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가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은 90%나 93% 더 높아요 게다가 유청 단백질은 98%가 제거되기 때문에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수분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뇌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당이 그러니까 당을 소화 못하는 게 아니라 우유당 유당을 이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유당 유당을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WPI를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WPH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많이 섭취해 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이거 가수분해 유청 단백으로 가수분해 유청 단백 야 이거 직접 바르면 안 되냐 해봐 다시 말해봐 그 뭐? 가수분해 유청 단백 가수분해 유청 단백인데요 이건 치즈에서 분리 가동된 단백질을 여러 번 또 분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WPH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청 단백을 엄청나게 가수분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WPC를 WPC처럼 가수분해를 많이 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WPC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 번 더 두 번 더 가수분해 한 것이 바로 WPI고 WPC처럼 그러한 이제 제작 과정을 여러 번 거칠 때가 WPH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WPHI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이거 우루야 우루예요 자 봐봐 너 얘가 이해하면 여러분도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가수분해 했어 그러면 WPC WPR WPH중에 뭐야 I 적게 하는 건 WPC야 알겠어? 어 WPC가 나왔어요 그럼 WPC가 나왔고 이 WPC를 가공했어 요거를 그럼 뭐해 어 I 어 그렇죠 이게 WPC I예요 그러면은 요 놈을 가공하면은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이거 WPC는 여기서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어 그렇지? 근데 이즈인이 여기서 많이 했어 그럼 H라고 그럼 이건 H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 광고용법으로 해서 돈 더 비싸게 받으려고 WPC가 비싼던데 불구하고 W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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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뭐 단백질 포함도 35%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치고 87% 95%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96%라고 해놨습니다 그쵸 근데 돌아가 볼까요 오히려 WPH는요 90%를 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96%라고 좀 더 WPH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근육 흡수도 보시면 WPC부터 WPI 그 다음에 WPH 보면 소화율 자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흡수된 생물가는요 BP라고 해서 Biological Value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높을수록 우리 몸에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WPC는 104점 이거는 똑같이 진짜 맞아요 이거는 어떤 생물과를 봐도 구글의 생물과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104점이라 나와요 근데 WPI가 159점이고요 WPH가 167점 이런 식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도가 두 개가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께요 가격은 이제 당연히 저렴 비싸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WPH를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현실은요 현실은요 WPC WPH WPI를 나눴을 때 생물과는요 Biological Value는 104, 104, 104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속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헛수도는 똑같아요 근데 광고는 어떻게 팔고 있죠? 비싼 것이 더 소화율이 좋다 그래서 비싼 것을 먹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먹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건 한인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함유량은 82% 80% 92%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WPH에요 보시면 단백질이 80% 밖에 안되죠? 오히려 WPC보다 적은거에요 WPI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구요 근데 이러한 광고 자체를 그냥 퍼와가지고 블로그인들이 뭐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 뭐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도 노력을 해야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모토가 내가 모토가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운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소스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죠 단백질 포함도 자체도 그냥 꽝이고 흡산 생물들 자체도 꽝이란 얘기에요 자 일단은 바이올로지 같은 관련한 생물과 단백질 소화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같구요 여러분들 같고 WPC랑 WPH라는 단백질 순도가 비슷하고 대신에 WPI가 제일 높아요 가격대는 아이러니아에게도 요놈이 가장 WPH가 가장 높죠 왜 그럴까요 대체 광고에요 광고일거에요 광고일거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요 이렇게 얘를 생각해봅시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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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K 16K 18K가 있어 응? 네 근데 14K를 더 가공해서 더 좋은 기계로 가공해서 더 순도 높은 24K로 만들었다 응 그럼 기존에 있던 24K보다 이런식으로 과장을 해서 광고해서 만든 24K가 더 비쌀까 쌀까 가공하면 더 비싸지 그치 그렇게 꼬득이 된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분 자체는요 더 가공을 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요 WPH에 이 시에 이제 여러분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거죠 일단 카제인 단백질은 제가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어디 어디 뭘 보고싶어요 콜레스토르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죠 콜레스토르 차이는요 이거는 우유기 때문에 높은데 WPI는요 WPC를 갖다서 다시 가소분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단점을 좀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성분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멈춰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 왜 WPI가 이 콜레스토르를 갖다 적는지 왜냐면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래요 탄수화물 오케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만 빼고는 다 차이가 없어요 단백질 복용법이에요 단백질 복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무엇을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제 먹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복용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괄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체중의 평균 1g 내지 2g을 계산하시는게 좋아요 제가 보는 논문에서는 일반인들 초보자분들은 자기 몸무게의 단백질 2g 내지 2.5g을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떠도는 얘기를 들으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초보자들이니까 단백질 먹으면 안 돼 초보자들이니까 보충제 맞으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초보자들이니까 더 적게 먹어야 돼 소화율이 좋지 않으니까 초보자들이니까 해서 국한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인간은 똑같습니다 신생아와 어른의 차이가 아니고서야 어른들끼리 소화율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백질 동화라는 건 또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보면 돼요 정말 소화율이 존재를 한다면 운동하지 않는 A라는 사람과 운동을 꾸준히 했던 B라는 사람 중에 소화율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무조건 소화율이 높은 B사람이 더 높겠죠 아니 운동을 많이 하면 B사람이 높겠죠 그래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을 테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역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처럼 동화가 일어나려면 창이 졌기 때문에 구멍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예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먹지 말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더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논문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스크랩 안 해왔는데 논문에서는 운동하는 사람보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단백질 소화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율이 낮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줘야만 단백질이 운동 한 사람만큼 동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수치만 말해줄 뿐이지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냥 많이 먹기 때문에 뭐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아니 배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설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 그대로 유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사가 나오는 것이지 단백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똥으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은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필요한 곳이 없다면 체지방으로는 이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사실일치언정 단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는 조절하셔야 되는데 복용법의 가장 큰 기준법은 일단은 대개 어떤 나라든 간에 자기 몸무게 1g 내지 2g을 계산을 해요 80kg면 160g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운동하지 않으면 1g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0g을 먹어야 돼 그럼 계산을 해요 일반식에 뭐 치킨을 먹었느냐 계란을 먹었느냐 아니면 다른 뭐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느냐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60g 정도를 먹었으면 100g이 필요한 거에요 어디서? 보충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보충제 거기서 나머지 100g이지 100g이든 뭐 80g이든 적게는 뭐 30g이든 그 복용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금 이게 좀 뒤로 왔어요 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데 말 그대로 아까 저 바이올로지컬 바이올에서 이제 생물가죠 단백질 소화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웨이트 프로틴 같은 경우가 104에요 그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에는 88이나 100 계란 같은 거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구요 느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죠 소일 프로틴 이건 단백질 이제 그 단두 단백질인데 이건 뭐 패스하구요 비프 단백질도 좀 패스를 하고 뭐 이제 뭐 나중에 뭐 위트 같은 경우도 좀 낮은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구요 어 넘어갑시다 자 식이는 언제 먹는 건가 일단 운동하는 날을 일단 봅시다 운동하는 날 운동하는 전날과 이제 좀 틀려요 언제든 먹어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든 먹어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흡수 양은 30g이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50g 먹었든 70g 먹었든 일단은 30g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뿐이지 나머지 40 50 먹었던 그만큼 양은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직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면 효율이에요 효율 효율 효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날에는 운동 2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정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 다음에 유신을 같이 드셔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천연적인 여러분들 천연적인 어 부스터에요 천연 부스터 유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 그것을 EAA라고 해요 에센셜 아미노애씨드라 그러는데 EAA 중에 류신 같은 아미노산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같이 섭취가 됐을 때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끌어올리고요 류신은 이제 MTOR이라 그래서 단백질 동화가 시작될 거다 하고 시그널이 있어요 스위치를 켜줘요 탄수화물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데려오고요 류신은 류신은 스위치를 눌러요 아 이제 단백질 동화가 될 거다 라는 신호를 눌러줘서 단백질 동화가 일어난 도중에 단백질 30g 먹었던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단백질 근육이 되는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2시간 전에 먹게 되면 아미노산 수치가 높아집니다 왜냐 단백질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이제 분해 돼서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 동화에 가장 좋은 몸이 되버리고 신체가 체질이 아니라 몸 상태가 변해요 첫번째 두번째 혈유량이 100%가 높아져요 혹은 120%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혈유량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장기에 가만히 있으면 한 65%는 차지해요 우리 장기가 필요하니까 혈액이 우리 근육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근데 2시간 전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2시간 전에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이 장기에 있던 혈액 혈유량이 근육에 들어가요 일단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근육 속에 있는 혈액이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근육에 피가 넘쳐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힘을 더 쓸 수 있고 여러분들 근육 운동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천연적인 부스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시간 전에 먹어주시는게 좋은겁니다 밥과 함께 알겠죠 그 다음에 운동 1시간 2시간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돼요 단백질이라는 놈은 탄수화물과 가장 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탄수화물 같이 드셔주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1시간 2시간 이후에 먹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또 그런 광고가 있을거에요 기회창 나중에 윈도우 오버 부추닐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나중에 비판하는 강의를 할건데 이 기회창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광고나 아니면 여러분들 단백질 광고나 그런 통홀 보충제를 보면 운동 시작하자면 30분 이내에 드셔야 된다 안그러면 운동하는 것이 뭐 도루묵이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창이라는 개념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지금처럼 2시간 전에 먹게 되면 이미 아미노산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먹어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지금 개념 하에 왜 굳이 운동 끝나자마자 벌컥버컥 먹느냐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처럼 우리 혈유의 이동이죠 혈유의 이동 단백질 보충제를 먹든 이제 여러분 운동 끝나자마자 밥을 먹든 간에 우리의 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펌핑감을 느꼈을 때 피가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내장은요 우리 부교감신경은 혈액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우리 몸이 신체가 안정화가 되는 그 순간에 수화가 가장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단백질 합성도 잘 돼요 물론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이게 어불성설인게 뭐냐면 밥을 먹어줬다는 얘기는 우리 위에 피가 쏠려요 위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밥을 먹고 물론 뛰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위가 늘어나서 아픈 거긴 하겠지만 토를 하게 되는 과정은 위에서 피로한 혈액이 있는데 갑자기 야 나 피가 피로해 허벅지에서 피 좀 데려갈게 어 그래 가져가 야 나 지금 푸시업 해야 되니까 나 삼두근에 피가 피로해 피 좀 가져갈게 어 가져가 소화를 하라고 밥을 처먹어놨으면서도 뭐 연료가 필요한 위에 있는 피를 다 가져가요 골격근량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피가 없기 때문에 요 놈을 토해낼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요 놈을 제어할 수 없다 요 놈을 저장해가지고 내장으로 이제 소장이나 대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토를 하게 되는거죠 그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1시간 이후나 2시간 이후에 드셔주는게 좋습니다 막 빨리 드셔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막 드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신체가 안정화가 된 이후에 밥이라든지 단백질이랑 같이 드셔주는게 좋고 잠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 수치를 하는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수면줄에도 신진대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수치도 이제 계속 높아지 않죠 잠에서 까지도 여러분들은 몸에 계속 이제 신진대사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것은 소화율이 굉장히 아까처럼 그 BD죠 그쵸 그쵸 이 생물가가 이 생물가가 낮아요 아까 뭐 80% 80%이 있죠 80% 정도 낮아서 우리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물질로 통해서 만든 건데 이놈이 소화율도 낮을 뿐더러 아미노산 수치를 굉장히 낮게끔 만들어줘요 이 낮게끔 아미노산 수치가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오게 하는 시간을 늦게 만들어요 그냥 이 여러분들이 먹는 WPC WPC WPi WPi 라든지 드셔주실 때 아미노산 수치는요 1시간이나 1시간 30분 길게는 4시간 2시간 정도면 나와요 근데 이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5시간 정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카제인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은 2시간 정도면 단백질 동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 카제인은 5시간 정도는 더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카제인의 장점이긴 한데 또 단점이 있긴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예요 카제인 근데 카제인을 제가 따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너무 심리성 없는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저 또한 이것 좀 나중에 준비하기 위해서 단백질 중도 IST라고 해서 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 일단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날 일단 운동을 안 한 날 이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왜냐 단백 근까 근육의 동화가 뭐예요 근육 성장이 뭐예요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과 이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운동 안 하는 날에 섭취를 가장 잘해 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든 점심밤 먹고 드시든 일단 탄수화물과 같이 탄수화물과 같이 드셔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3시간씩 드셔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백질을 드시냐에 따라서 3시간씩 먹느냐 5시간씩 먹느냐 틀리겠지만 대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은 WPC이기 때문에 그렇죠 WPI라든지 그것 때문에 대개는 3시간 만큼 드셔주시면 아미도산 수치가 높아져서 떨어질 때 다시 또 높여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단백질 동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아미도산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체 회복 때 드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백질 고르는 법 되게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속이지 않느냐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효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에요 비타민 뭐 섬유질 무기질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균형 있게 뭐 이런 식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게 뭐 얼마큼 들어있느냐 대개 23이나 26 정도 들어있는데 아 이 15면 좋으면 두 스컵을 드셔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드셔주시면 이것도 두 배에요 그때 또 두 배로 확인하셔야 되거나 비타민 A 같은 거 70% 굉장히 두 스컵씩 두 스컵씩 드시면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작게 나옵니다 어떤 단백질인가 대개 여러분들 WPC라고 해서 단위 단백질이 없어요 다 복합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과일을 할 때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봐서 찍었던 게 있는데 망구 주스에요 야 이름이 망구 주스에요 근데 망구 주스인데 망구 합류량이 2%고 파인애플 합류량이 11%였어요 말 그대로 파인애플 주스인데 망구라고 속이고 팔더라고 어쨌든 망구 들어갔잖아 그치 그거야 그게 그거야 지금 내가 말하고 봤는데 어쨌든 들어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WPI WPH라든지 비싼 거겠지만 이게 합류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합류량이 들어간 걸 짜셔야 되는데 뭐 여기서 보면 일단 소이 프로틴도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소이 프로틴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웨이 프로틴 컨센츄레이션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웨이 프로틴 뭐 어 뭐 뭐 미셀라 뭐 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기피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헬스홀릭이 제가 맘에 들어서 광고를 선택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요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WPC가 40% WPI가 40%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재되는 프로틴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몇 퍼센트인지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뒤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이나 다른 아미노산 수치가 들어가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거 없네요 근데 이거 없네요 여기만 칼본하이조레이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소화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는 것이 뭡니까 아까 제 콜레스토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없었던 거 WPI인데 이 WPI가 일단 유단분핵증이 인지치신 분이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탈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WPI를 드시는 분은 탄수화물을 따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단일적으로 드시게 되면 그렇게 좋은 단백질 원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또 콜레스토로율이 적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지만 콜레스토로율이랑 단백질이 합류하기가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네 하지 마시고 가격 생각하세요 가격 가상 대비를 생각하시고 물론 브랜드 가치도 있겠지만 가격을 생각하시고요 맛입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게 맛이야 뭐 이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서든 얻어 걸릴 수 있어요 그냥 뭐 TOP10만 먹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거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맛이에요 맛 때문에 버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맛 때문에 고생한 게 진짜 많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잖아 보충제기 때문에 먹을 때 껄끄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먹을 때마다 죽겠는 거야 제가 가장 힘들게 먹었던 게 바로 약맛 나는 단백질이었어요 약 맛이 나요 가루약 옛날에 아플 때 어머니가 숟가락에 부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가루약 맛이 났어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맛 맛 맛 보세요 미국 미국 프로틴 바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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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만약에 나는 돈이 좀 많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WPI를 드시는 게 게이득입니다 저는 WPC가 죽어라 먹어야 됩니다 디바 니들도 WPC가 죽어라 먹어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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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꺼지세요 진짜로 단백질 쌓아둘 거 꺼지세요 사지마 한 통 무조건 비밀때까지 드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먹고 3일 후에 먹고 뭐 10일 후에 먹고 아 디바 왜 단백질 안되지 나는 근육이 안생기지 거기다가 댓글 나지 마세요 니들 그냥 니들 틀어 처먹었어요 자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 약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지 그런 분들 많잖아 아 저거 이 사이 단백질 약 먹고 그런거야 그런 사람한테 빨리 내기 거세요 내가 100만원 줄게 내가 단백질 내가 3통을 선물해 줄게 단백질 처먹고 근육 만들어지나 봐라 돼지 되버립니다 왜냐면 체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약이 아닙니다 보충제는 보충제 식품이에요 식품 아시겠어요 네 고깃집 아들 어 따로 보충제 안 드셔도 됩니다 응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에 올려주는 고기 반찬이나 잘 드세요 아시겠죠 네 자연식이기 때문에 자연식으로 계속 먹어 왔던 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백질 동화가 잘 일어나고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라오고 안하시면 됩니다 자 유도 보충 마이유왕이 이거 때문에 늦은거야 너 솔직히 이거 때문에 늦었지 와 이것도 어디서 보겠냐 이거 따왔지 따왔어 응 근데 아무도 안쓰잖아 언젠가는 아휴 눈물난다 우리의 노력을 내게 해줄거야 약수 한번 해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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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